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놓고 봤을 때 그 웹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HTML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HTML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HTML이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HTML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라는 것이고 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기술적 구성들 그런 것들은 정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즉 정보가 위치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실제 정보는 결국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살펴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예제에서 정보를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이번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바로 그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대체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고 파일, 데이터베이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파일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데이터 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시스템에서나 쓸 수 있고 무언가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파일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점에서는 많은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공부도 해야 되고 무언가를 설치해야 되기도 하고 뭘 설치해야 될지 고민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파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위너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해보면 우선 안전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누군가 파일을 딱 보면 그 안에 적혀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보가 굉장히 내밀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이 관련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돈을 놓아두면 기본적으로 현관문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방어 수단은 제공되지만 그 돈의 규모가 크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집에 또 다른 안전장치인 금고를 두고 그 안에 정보를 돈에 보관하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그 금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보를 무단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안전도 있고 그 정보를 혹시 여러분의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컴퓨터가 물에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보를 다른 곳에 백업해주는 백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빠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다라는 것은 핵심적인 개념은 인덱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인덱스라는 것은 색인이라는 뜻이고 이 색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이나 또는 책 같은 거 보면 옆이나 뒤에 찾기 편하게 ㄱ, ㄴ, ㄷ으로 정리해놓은 것 있잖아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인덱스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인덱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SQ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힘든 얘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우선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분류에 해당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명으로는 MySQL, MSSQL, Oracl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MySQL을 우리는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ySQL은 구체적인 제품이지만 여러분이 MySQL을 다룰 줄 알면 Oracle, MSSQL, 기타 등등의 여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 배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동작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이 MySQL이라는 것은 웹과 함께 성장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MySQL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형태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공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 블로그에서 워드프레스 또는 국내에서는 제로보드 또는 텍스트큐브 또 phbb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픈소스라고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MySQL은 주인이 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이 MySQL AB라는 회사가 MySQL을 만들어서 이것을 발전시키다가 이 회사가 MySQL을 Sun이라고 하는 Jav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회사에게 MySQL을 팝니다. 그리고 Sun은 다시 Oracle이라고 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회사에게 다시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 MySQL은 Oracle이라는 회사의 소유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MySQL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이 Oracle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새로 나와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MariaDB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Maria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MySQL가 완전히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ySQL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곧 MariaDB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MariaDB가 MySQL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ariaDB라고 하는 것도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Structured라는 겁니다. Structured는 구조라는 뜻이고요. Ed가 붙어 있으니까 저것은 구조화된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구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진혁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청주에 살고 있고 남자아이입니다. 장래희망은 만들기 전문가이고 유빈이는 진혁이의 동생이고 그림극을 좋아한다. 이람이는 만화가 되고 싶은 8살이고 동생인 이은이는 5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기를 썼다고 칠게요. 어떤 친구들을 어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어린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작성해서 보관하거나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도 정보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표입니다. 표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 뭐가 또 구조적인 느낌이 드나요?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뭔가 좀 골격도 느껴지고 뭔가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바로 그 정돈된 상태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는 구조화된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영어로는 structured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tructured 또 이 구조화된 정보의 표현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표를 영어로는 table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table 시스템 여러분도 사실은 이미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엑셀입니다. 아마 엑셀 사용 안 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사용 안 해봤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얘기는 꼭 엑셀을 써야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엑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제가 엑셀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이를 나이 순으로 정렬을 좀 해볼까요? 자 정렬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나이 순서대로 행들을 정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성별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그리고 필터라는 것으로 남자를 선택하고 필터로 선택한 셀 값으로 필터링이라고 하면 남자 성별을 가지고 있는 행만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더해서 어딘가에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정보를 이렇게 구조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엑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맥락에서 엑셀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엑셀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바로 본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엑셀이라는 것이 있고 엑셀에는 엑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엑셀은 무슨 의미일까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이 중에서 Language는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무언가를 명령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Structured는 표와 같은 정보들이라는 뜻이고요. Query는 질의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컴퓨터에게 구조화된 정보를 질의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SQL이라는 것이고 이 SQL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Excel과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ySQL, MSSQL, Oracle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3개의 제품은 서로 다른 회사가 만들었지만 이 SQL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SQL을 통해서 그 시스템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는 이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일단 두 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대의 컴퓨터에는 MySQL 클라이언트가 깔려있고 한 대의 컴퓨터에는 MySQL 서버가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MySQL이라는 것,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MySQL 클라이언트가 깔려있는 컴퓨터를 우리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고 서버가 깔려있는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꼭 웹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도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아무튼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마치 웹브라우저를 동작하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명령을 실행을 하면 저 명령은 서버 컴퓨터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저 명령이 SQL이에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저 언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제어할 때 사용되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명령에 해당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게 MySQL 클라이언트에게 표로 된 정보를 다시 응답해주는 관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게 된다라는 그림입니다. 아직은 여기서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면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킬 거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웹 브라우저가 있고 이 웹 브라우저에 a.com a.ph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웹 브라우저는 a.com에 해당되는 웹 서버에 접속하고 웹 서버는 자기가 php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php에게 a.php의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php 엔진은 a.php라고 하는 php 코드를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라는 SQL문이 들어가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아니죠. php 엔진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것에 해당되는 정보를 php에게 전송해주고 php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전송해준 데이터를 가공해서 웹 페이지를 만들고 그것을 웹 서버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웹 서버는 그렇게 만들어진 웹 페이지를 웹 브라우저에게 전송해서 이 큰 사이클이 한 번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php는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mysql은 php 엔진에 대해서는 서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php는 일종의 서버라고 할 수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항상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달아보면서 아, 이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